부산 돌려찾기 사건 형량 20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죠. 아 부산 돌려찾기 사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년이 일단은 결과를 얘기하자면 너무 짧아요. 너무 짧다는 게 적어요. 형량이 너무 적고 우리나라 법이 더 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저는 권력이 없어요. 예? 내가 이게 법이 이거는 형량이 더 나와야 된다. 이건 약하다 한들 아무도 듣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저한테 내 말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말하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바꿔야 되는 건데 일단 돌려찾기 사건은 그거는 그 가해자가 그렇더라고요. 가해자가 예? 가해자가 아니 그 사건을 저질러기 전에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했었대요. 강간이라고. 강간 관련된 거를 검색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돌려차기만 한 게 아니라 여자를, 자기보다 힘없는 여자를 그리고 뒤에서 흔한 범죄자들의 선택이죠. 뒤에서 갑작스럽게 저항할 수 없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패턴인데 그런 사람들은 약자예요. 예. 그 가해자는 겁대갈 겁쟁이입니다. 예. 만약에 저한테 1대1로 돌려차기 대결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 다리를 찢어버릴 자신이 있어요. 돌려차기 하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DM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한 판 뜨시죠. 진짜로. 예. 저는 독수리파 대장으로서 뭐 그분이 뭐 깡패였는지는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문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입견을 가져? 아니 문신이 난 누구 괴롭힌 적도 없고 그런데 왜 문신이 있다고 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지?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 그러는데 이레즈미는 문신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쁘장한 문신이 아니라 이레즈미 문신은 해외에서도 좋게 안 봅니다. 예. 해외에서도 이레즈미 문신은 좋게 안 봐요. 그리고 그 문신충들이 이제 하는 말이 왜 어? 괴로우고 나는 누구한테 한 번도 피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선입견을 색안경을 끼고 보냐 그런데 어떤 범죄, 어떤 성추해, 어떤 살인 무슨 범죄를 보더라도 문신이레즈미 중들이 너무 많아요. 10명 중에 8명은 문신이레즈미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동네에서 흔히 말하는 일진, 노는 사람들을 보면 문신이레즈미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 그렇게 치면 공부하는 전교 1등이 이레즈미 있는 사람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좀 돌고 학교 잘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나 문신이레즈미 이레즈미가 돼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 이레즈미 있나요? 대통령이 이레즈미 있나요? 병원 가는데 의사가 이레즈미 문신하고 있나요? 없잖아요. 정상적인 직업, 착한 직업, 남에게 귀감이 되는 직업들. 예? 학교 반장 보세요. 반장 중에 이레즈미 문신이 있던 반장이 있나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없습니다. 그럼 문신 누가 있죠? 학교 학생이라 쳤을 때? 학교 안 나오는 애.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말은 즉슨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말은 즉슨 일단은 문신부터가 이 사람은 아니라는 소리고 말 같지도 않은 본인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던 것도 아니고 모르던 사람 그 사람이 피해자가 본인에게 어떠한 죄를 저질러서 이랬으면 아이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도 나오겠지만 이거 이 사건은 본인이 그냥 모르는 여자를 그냥 모르는 여자한테 그려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20년 짧아요. 사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형이 다시 부활해야 돼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분리수거도 안되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개병신들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스터 김이었습니다. 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저 저도 이제 길 가다가 뒤에서 돌려차기를 날라왔으면 저도 똑같이 당했겠죠. 누구나 똑같이 당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 가다가 아니면 뭐 뒤에서 누가 무지마 폭행을 해요. 무지마 폭행 같은 거 많잖아요. 누가 길 가다가 그려버리잖아요. 누구한테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두 다 예의를 주시를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돼요. 내 주변 사람 아니면 나한테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법이 성향이 더 높아져야 돼. 아니 이렇게 치면 봐보세요. 사람 때렸어.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때리고 그랬는데 형이 20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런 미친놈들이 어찌 20년 살다 나오면 되지? 그런다니까요. 그냥 사형을 하던가 무기징역을 해버려. 그러면 어떡해. 아이 괜히 했다가 나 저 감빵에서 계속 살던 거 아니면 나 사형이야. 아니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하지. 하지만 법이 이렇게 약할수록 아니 20년 살고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이번 사건은 언론화가 많이 돼서 형량이 높게 준 걸 텐데? 난 언론화 안 되면 어차피 한 10년 살다 나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감빵 가는 걸 더 원합니다. 왜냐? 밥 줘요. 재워줘요. 옆에 같은 끼리끼리 자기 친구도 만들어줘요. 운동도 지켜줘요. 그래서 책도 읽을 수 있어요. 패키지예요. 호텔 여행 패키지예요. 도서관 있고 화장실도 있죠. 밥도 알아서 줘요. 일 안 해야 돼. 알아서 밥 줘. 똥도 잘 싸. 잠도 자. 얼마나 좋습니까? 에? 가끔 TV도 봐요. 가끔 공도 차고 놀아요. 얼마나 얼마나 걔네들은 천국이에요. 옆에 보면 이래지미 문신충들이 있어요. 자기들 친구 아닙니까? 친구들 또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제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홍콩에는 조현병 환자가 칼 사들고 모르는 여자를 죽인 사건이 있는데 조현병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 근데 저 프로파일러인가요? 난 뭐 자꾸 범죄에 대해서 저 프로파일러인가요?